잠깐 당득실로 오시죠. 이게 다 뭐야? 아까 퇴근한 거 아니었어? 밥은 먹고 일해야죠. 저번에 나 페이닥턴 면접 떨어지고 온 날 나 위로하려고 사온 그 집 도시락이에요. 맛이 괜찮길래. 알고 있었어? 내가 너 떨어진 거 알고 있었다는 거. 그럼 모를 줄 알았어요? 야 이거 감동인데? 오빠 굶을까 봐 걱정됐어? 네. 네. 하도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. 얼른 먹어요. 그래 먹어야지. 여동생이 오빠 생각하고 사왔는데. 근데 이거 왜 한 개야? 네 건? 난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으려고요. 그럼 천천히 체하지 않게 잘 먹어요? 그냥 간다고? 오빠 혼밥은 싫은데? 싫은 먹지 말든지. 먹을게. 네가 처음으로 챙겨준 내 밥인데. 먹어야지. 내가 맛있어요. 내 밥이 caught. 내 밥이 caut시냐. 내가 손으로 먹어야지.